어떤 영화에서 영향을 받으셨고 어떤 영향을 하고 싶으신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은 스테니 큐브릭 좋아하고요. 최근에... 최근에 누구였지? 까먹었네. 최근에 영화 감독들 중에서는 스테니 큐브릭 뿐만 아니라 뭐 다르덴 형제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은... 또... 저기 누구지? 요즘에 기억이 안 나서... 아 그... 뭐만... 잠깐만... 선셋대로 감독이 누구지? 선셋대로... 선셋대로... 모르면 넘어가... 그... 그 제목을 아세요? 영어... 뜨거운 것이 좋아. 마릴린 물로 데리고 영화 지금... 모르면 근데 넘어가. 한때 되게 좋아했고 최근에는 그... 어... 이나리뚜 감독 영화도 되게 많이 한동안... 무슨... 21그램... 이나리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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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좋아하는 감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있다면 스테니 큐브릭 감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나리뚜 감독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나에서는 제 브리핑을 좋아해요. 이나 아라덜 이나리뚜 감독을 좋아해요 이나리뚜 감독의 이나리뚜 감독은 이나 나리뚜 감독을 좋아해요. 프랑스 영화들이 한국에서 상영되고 이러는지 어떤지? 많이 상영을 요즘은 많이 해요. 요즘 많이 하고 과거에는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누가 대표적으로 많이... 요즘 벨리의 가족인가? 그런 것도 나왔고 르누아르 감독 작품들은 주말의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어릴 때 TV로 되게 많이 봤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찾아봤죠. 고다르라든지 작품들 찾아보고 그랬어요. 요즘은 개봉 많이 해요. 프랑스 영화들이 개봉 많이 해요. 요즘은 한국의 아트 시네마가 수행되고 있어서 거기서 특별전을 많이 해요. 거기서 옛날 프랑스 감독들 고다르나 트리포나 이런 옛날 프랑스 감독들 영화들 회고전도 하고 또 최근에 나오는 프랑스 영화들도 수입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거기서 개봉을 해갖고 보여지고 해서 그래서 일단 프랑스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을 많이 하는 영화는 아닌데 그 좋아하는 특정층들이 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에서 약간의 아트 시네마작 이런 아트 시네마작 그리고 어떤 사회가 이 시각의 처음들이 그래서 시네마댁하고는 좀 다른 게 시네마댁은 두세 개 정도 있고 그 위에 아트시네마라고 해서 대중성 있는 예술 영화들. 시네마댁은 좀 더 강한 영화들을 튼다면 아트시네마라고 하는 극장에서는 좀 더 대중성 있는 아트시네마들을 튼다. 아트시네마댁은 두 개의 아트시네마댁이 자체중을 연book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트시네마댁은 좀 더 강한 경력을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두 대중성인데 인사에 더 강한 Kenned vanade는 더 강한 경력이 simultaneously. 조금 인딕돼서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 여러 사람이 더 좋아합니다 한입스와더 아 참 그 지난간 얘기 뭐하려고 한입스와더 이를 유겨와 죄송합니다 한입스와더 그 사람 안입스와더 거의 다 봤어 작품 거의 다 봤어요. 옛날 영화가 나온다는 이미지 프랑스 영화들이 요즘 영화들은 근데 수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잘 된 작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한국에서 프랑스 영화들 중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흥행한 작품도 있었어요 코미디언데 저기 그 병원의 아이오 좀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흥행한 작품도 있었어요 프랑스 영화 한국에서 백만명이 그 제목이 뭐지 병원에 그 할아버지 흑인 간호사 그럴 거야 아마 프랑스 프랑스 언터쳐볼 그거는 굉장히 잘 됐다고 프랑스 영화 그래서 프랑스 영화는 한국에서는 예술영화 식으로 취급을 당한다 예술영화라고 치고 가끔 프랑스 영화 중에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던 한국에서 한국에서 프랑스 영화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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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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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에서는 상영관이 몇 개나 있으며 얼마만큼의 상영, 스펙터터가 있어야지 영화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흥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건 내가 얘기할게 한국에 있는 전체 스크린 수, 극장 수가 아니고 극장 수는 한 300개 정도 근데 각 극장의 스크린이 여러 개잖아요 전체 스크린 수는 한 2,500개 정도 된다고 2,500개 정도 한국에 있는 영상은 약 300개 화면은 약 2500개 그런데 보통 상업영화, 커머셜한 영화들은 한 700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를 해야지 흥행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관객 수는 한 150만명 정도를 확보해야지 일단 흥행 가능성이 들어간다고 150만명 50ыхια이란 15밀명 50만? 50만? 우리는 한 2천만명? 아니 2천만명 우리는 아니야 더 될거야 2억명 2년하면 천만이니까 우리는 2억명정도 1년에 2억 2억정도 되죠 2억정도 되죠 진짜로 써왔어 제로 제로 뇌섬이령